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을 발동 가서 코러스 해보세요 새 새 안녕하세요 황태양입니다 이분들이 그 유명한 유명한 황태양입니다 인스타그램 가보세요 포스부터 다르네요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는 황채열입니다 황채엑이요? 신 이름으로 적혀있었어요? 그건 아닌지 황취열 황치... 이가 누른 사람이구나 이해해보세요 담배 많이 피나 보는데? 황취열 황취엑이 뭐라는 거지? 황취엑이 열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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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이 기네요 조잡해 황취엑이 몰라 넘었구나, 스타냐 고애 구우려고 대박 났잖아 고애를 불러서 스타가 됐구나 대박 났어요, 고애로 그럼 일단 저희 이분 실력 모르니까 그 고애에 들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거기다 한번 코르스를 넣어볼게요. 오디션 오디션. 네, 오디션. 이거 대야 돼요. 그래야 뒷곡 뭐 신곡인지 무슨 모르겠어, 당신 노래. 오케이, 오케이. 할지 말지는 여기서 정할 거예요. 잘 불러야 돼요. 오케이, 잘 불러올게요. 오케이, 잘 불러올게요. 오케이, 잘 불러올게요. 오케이, 게스트한다. 고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어찌합니까? 자유로워서 급동 말이여. 어떻게 할까요? 다 문 열고 뒷문 열어 그 사이에서 똥 싸보자. 젊은 감이. 넓은 감이. 그녀를. 업어치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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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나조차. 친한 경전기차. 나조차도 모르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테슬라가 있지요. 잊은 척. 죽은 척. 꽤구나. 산다는 거. 수산시장의 동탱 눈깔이 흐리멍텅하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아셨지요? 알고 사야 돼. 세상의 비난도. 비만도. 외쳐 보일 모습도. 실미도. 날 쏘고 가라. 알지만. 비교 법 변동입니다. 말 논문으로 가자. 야구 사랑합니다. 아들 밖으로 야구 보러 가면 코빅 시청률은 내려와. 야구 보러 가면 시청률이 내려와요. 아니. 팩트야 팩트. 아니 인이어 잘못 낀 것 같은데. 인이어 그 MR보다 목소리 더 큰 것 같은데. 잘 들어. 여기는 우리 위주야. 그러니까. 가수 위주 아니에요. 너무 잘 들리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기가 막혔죠. 아니 생각보다 이분 노래 꽤 잘하네. 실력 있는 실력이니까. 별론데. 얘는 노래 펴고 나머지 스타성이 전혀 없어. 하신 게 1도 없어. 당신 여기 나온 게 스타 되고 싶어 나왔죠.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스타 될 수 없어요. 딱 지금 여기서 스타 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짱까. 우짱. 우짱. 갑자기. 아니 내가 듣기로는. 우짱은 뭐야. 아니 누렁이 씨가 몸이 좋다만. 듣기로는 눈이 좋다만. 민소매. 아 민소매. 저기 뭐야. 버스이실 거예요 그러면. 민소매. 아니 잠깐만. 그러면 거칠 거 하나만. 우리가 당신 여기서 스타 만들어 드릴게. 알잖아요 나 센스 있는 거. 에? 절로 안 봐요 당신? 아니요.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나한테 나한테. 어이 뭐야. 팔 근육 좀 봐. 어이. 어이. 그래도. 인소매. 다행이다. 어이 좋아. 아프지 않네. 아 좋아요. 당신 이리 와. 이걸로는 스타 안 돼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와봐. 이제 너 스타로 가는 길에 들어간다. 스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스타로 가는 길이가. 그럼. 꽃길만 걷게 해 줄게. 이리 와요. 야 너 됐다 이제. 뭘 쳐다봐. 바꾸어. 바꾸어. 야 쟤는 진짜 불쌍하다. 마이크도 없어서 대꾸도 못한다. 그냥 눈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 갖고 이거 지가 한번 치고. 딱 이렇게 이렇게. 감독님 이거 제대로 따놔야 돼요. 계속 써야 되니까. 오케이. 풀센스로 따놔. 준비됐으면 징쳐요. 이거 끝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잡을 쳐봐 일단 치고 저거. 봐. 포즈 봐줄게. 세게 쳐. 아이 정말 아마추어. 아니 스타로 안 될 거예요. 아니 치고서는 뭔가. 이런 포즈든 이렇게. 약간 세리머니 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야 그거야. 타러 가는 길이야. 그럼 치고 나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감독님 제대로 따줘야 돼요. 갑니다. 그렇지. 좋았어요. 오케이. 형 할 수 아는 친구네. 나 진짜 2021년도에 제일 부러운 애다. 됐어. 저기 누렁이 씨를 와봐요. 나 이 사람 노래 거 다 불러줄게. 진짜요? 완벽하게. 스타 한번 만들어줘. 실어 한번 실어주자 이번에. 이번에 너무 잘 됐다. 왜요? 신곡이.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안녕이란이라는 노래. 안녕이란. 그러면 형 어쩔 수 없다. 얘 지금 가진 게 좀 그러니까. 형 힘 한번 실어주자. 형 그거 써. 오케이. 저희가 특효 다 써드릴게요. 특효. 자 보람아 나와봐라. 이거 싸인 나오면. 징치기 잘했네. 징치기 잘했어. 징치기 가는 거야. 징치니까. 야 보람아. 야 보람아 너. 아니 특효가 이렇게 많아. 난 얘가 특효지. 아니. 너 내주 왜 여기다 힘을 실어? 특효가 이렇게 많아, 지금? 그럼 여러 가지. 여기에 불꽃, 꽃가루, 와이어. 스모그 뭐. 스모그 다 있어요. 하나 저희가 딱 하나만 선택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불꽃 하고 싶어요. 원래 발라드 할 때는 불꽃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멋있지. 하나 보고 싶어. 정국을 열어라. 불꽃, 불꽃. 이거 원래 함부로 안 주는 건데. 큰 돈 쓰자, 형태야. 징쳐서 그런 거야? 와이어. 이거 까탈스러운 거 뽑았는데. 와이어 이거 액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 형, 근데 이런 잔팔 애들이 저 와이어 벌써 타도 되는 거야? 나 10년 넘어오는데도 나도 못 탔어. 저거 스타로 가는 지름길이잖아. 여기 내가 이 무대 맛보면 다른 데 못 가는데. 이거 맛들리면 크게 나는데. 와이어 우리 받아들일게요. 아니 근데 다른 효과 뭐가 있는지. 자, 자, 보람아. 됐어, 야. 보람아. 야, 보람아. 야, 보람아. 평가 뭐가 있는지. 너 일 잘한다. 잘한다, 굉장히 좋아. 이게 또. 와이어까지 쯤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와이어? 이거 진짜 리얼 와이어야. 이게 되게 괜찮은데. 야, 너도 처음이지만 우리도 처음이야. 왜? 야, 그럼 이런 거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야. 지금 안 올라가요. 우리의 내 입에서 큐하면 올라가지. 그렇지. 겁먹지 말고 마이크 트시고요. 안영이랑, 오케이. 황태아, 이번에 와이어 쇼와 함께. 한 번 만들어드리자. 안그러면 스탑 만들어드릴게요. 준비해.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5, 4, 3, 2, 1. 시작. 구네영 때문에. 낫나, 허한나. 털 봐, 털. 노세범 파우더. 어서 가져가. 유라이크. 얼굴 다 찌그러져. 공진단. 영차. 영차라, 영차. 안아, 안아, 안아. 안아픈가. 듣고 싶은 말들을 많이 남아있는. 군생활 잘하고 있지? 아직 안 갔는데. 그래?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말들. 동쪽 가여줄 수 없어서. 라비란. 허령만. 태양 나만 바라봐. 대파 한 달. 너무 비싸. 반려대파 키워보자. 묵은지. 그리운 맘. 다시 네 이름만 모른다. 돌아올까 봐. 황치열 와이어쇼. 황치열이 온다고 해서 CJ에서 돈 좀 썼습니다. 와이어. 상처를 놓지. 정박이요. 뭐야, 너 정박이라고 했어? 정박이요. 고매하지만 글렀지. 고매하지만 글렀지. 그거 동정을 다 말이다. 황치열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오. 시연아. 눈에 빠져. 사랑한다. 그날조차 이젠 다 부지런 거잖아. 와이어 수치풀. 황치열이 민망할까 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황사. 고급이었습니다. 외모면 외모. 우리의 피부에 몸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조개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재능이면 재능. 82년 황치열이 되면 이분이 딱 떠오르죠. 황제성. 불러.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모두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넌 이제 스타야. 되돌릴 순 없는 건지. 그리운 마음. 다시 네 이름만. 안녕이라. 너는 다 돌아올까 봐. 넌 이제 스타다. 빌발로우 백스 스킬. 너에게 이젠 안녕.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어두운 조명 안 돼. 또 시작되는 묘구한 손짓. 난 그냥 눈빛.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 많은 발도 광산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황태연.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렸다고요? 티비룹이 브레이크 걸렸어요? 누구야 몰라. 브레이브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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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저걸스요? 브루저걸스요? 왜 있어요 이분들. 군통력 아니야. 군통력. 뿔걸 몰라. 뿌걸. 뽀글이야? 뽀글이네. 뽀글이다. 너희 충성클럽에서 왔어? 뭐야. 이분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려면 기본적으로 스타들만 올 수 있는데. 그래. 이분들이 오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분들도. 야. 대표가 혹시 뭐 싸이에요? 아유 또 밥만 따르대. 나 진짜. 야 잘 들어요. 싸이 그분 지나가다가 보면 인사하지 마. 아니 왜 전화 안 해. 당신. 아니 내가 35 준다고 했잖아. 나 이제 나도 삐졌어. 오지 마. 당신이 온다고 해도 나 안 해. 알았어? 넌 큰일 났다. 양민이 형 아는 사업가 형들 엄청 많은데 그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휴. 됐어 형. 싸인이에요? 싸인 당장 나가고. 아니 저희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 아니 왜 문신하고 유명한 작구가 있잖아. 아아 그 저기 목에 그 키스마크 있는 분. 키스마크. 키스마크가 왜 있어. 키스마크 있더라고 빨간 색깔로. 근데 그 사람 비겁하던데. 용감한 형제 아니던데. 진짜 비겁한 형제는 따로 있지. 내가 아는 형제 중에 양세 형제라고 있는데. 후배들에게 소고기를 먹인다고 소고기집으로 데려가서. 계산을 한다고 다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 그리고 계산을 하고 문자가 올렸는데. 밖에 있는 코미디언 황재성 핸드폰이 울렸다나. 황재야 니가 왜 울어? 내 공감대를 건드렸어. 불쌍한 개그맨 황재성. 잘 먹었다. 자 넘어가자고요. 코러스 한번 넣어드려. 아 이분들이 뭐 대표곡 있어요? 아 엄청났지. 어떤 곡이 있죠? 운전만.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황태야 한번 코러스 한번 넣어보자. 음악 좀 보여주자. 우리가 스토리라인 만들어서 프리스타일 하면 쫙. 오케이. 자 운전만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여기 상암동 파출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저거 보이신다고요? 뒤돌아 오라고요? 어? 자기야. 누가 어떻게 지냈어? 얼굴 좋아졌다. 새로 만나는 남자는 있고. 어 알았어. 근데 여기 차에 자일리톤 껌이 있네. 입이 심심해서 그런데 운전하면서 껌 하나 씹어도 돼? 어 알았어. 술 많이 마셨구나. 아 한라가 됐구나. 아 연아 정신 자주 침 흘리지 말고. 왜 대단해. 다시 돌을 해. 아 이게 나오는 거니. 어 삶이 오구나. 어차피 운전한 게 불편해졌어. 내가 괜찮았어. 외지원. 슈시 플래시. 프래시멘티! 처음 가는 다음에 싸이. 말없이 그냥 먹기만 해요. 발곱발차 오기. 해. 개그러움데. 창문 열어도 해?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 이대로 운전하라고? 난 핸드폰 보내 그런 거 안 하니까 통한다고 멀리 봐, 멀리 봐 창문 열자니까 안 돼, 안 돼 내 옆기로 고사물이 내려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 친구들 실력이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저희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메인곡이 또 있나 봐요? 네, 롤린이요 롤린이 기가 막힌다, 기가 저희 가오리 춤 부분에 같이 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춤이라고요? 가오리 춤 가오리 춤 지금 가오리 자체, 이름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바꿔줄게 우리가, 뭔 춤인지 모르거든요 가오리 말고 왔다리 갔다리 아싸 가오리 춤 그게 뭐야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가오리 춤이 뭔지부터는 맛 좀 보자 얘네 뭐야 가오리 춤이 사랑한... 아니다, 여기 아닙니다 봐봐, 진정도 모르는데 뭘 유명하다고 그걸 우리한테 갖고 와서 만들어가는 거 같아 근데 부르지만, 출만 춰봐 어떤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싸이버거랑 뭐가 다르냐 너 연락하지 마, 싸이 다신 한 바 다신 한 바 하나, 하나, 둘, 셋, 넷 띠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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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친구는 거의 막 띠리리리리리 야, 얘 얘는 이르네 이게 유명하다는 거야 이거 엄청 유명해 아, 그래요? 어! 무슨 띠리리리리리가 있네, 춤 진홀이 자, 바꿔줄게 이거 봐봐, 가오리 춤은 의미 없다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아싸 가오리로 간다 황태야 보여주자고 좋았어 자, 어떻게 하라는지 자, 띠리리리리 음악 조형 한번 시, 시, 시작 그렇지, 왔다 가 이제 가오리가 가 가! 이렇게 오, 좋은데요? 이름 뭐라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아싸 가오리 줄여서 아사리 아사리 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춤 저희도 중간에 뒤에서 출게요 네 그래서 코러스 넣어드릴게 오케이 자, 준비해 주시고 얘들 롤린 몰아줍니다 음악 주세요 BTS의 아미가 있다면 후거래는 코리아 아미라이터 전우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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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화장실 같이 가자 그 말을 잊지 못해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잘 보면 왠이 웃던 너의 미소에 전우회 잘 못 들었습니다 척파한다네 5,800원 삐아 야 need 메가리보다 업소 해찼대검샘 이야 인마 마 위선 호텔로나 정규 나도 미치겠어 그러나 내매내 etmek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양도대에서 음료올려 안무 백수 얼려 얼려 콜라 얼려 얼려 환타 얼려 얼려 백호 얼려 얼려 실케 적수 얼려 써유 가 자 가 왔다니 갔다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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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 하이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베 치러 냉치라 결정박사 이만 봐라 너의 눈빛은 내 꿈 네 곁을 맴돌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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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어느새 무너져 버려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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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의 걸스는 이분들이죠. 무한 걸스. 자판도가 장난질이었죠. 이 엑사이즈의 위아래 비의 깡등. 여러 역주행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역주행 중의 역주행은. 활동 20억만 6만원의 범칙금인 것 아닙니다. 군통령 모조롭고 지나쳤습니다. 국군 장면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즐겨찼죠. 대한민국 국군 장면 군 writing. 그 하나! 우리atonurtewin! 이게 뭐였을까요? 세계였습니다. 신 securitiesิלאexist